오늘 보여드릴 매물은 일산 서구 가자동에 있는 매물로 성재공단을 더불어 인근 모든 공단으로 출퇴하는 분들을 위한 매물입니다. 대형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소개해드립니다. 생일 최초 매매로 주택담보대출 LTV 60%로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일 최초 매매로 주택담보대출 LTV 60%로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매물의 컨셉은 1인 또는 최대 2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택으로 짜임새 있는 구조입니다. 이에 걸맞게 작은 아일랜드 형식이 아닌 일자형 싱크대를 두었고 거실 및 방의 통창을 통해 막힘없는 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거실과 동일하게 모두 각마루로 시공되어 있고 옵션은 거실과 방에 모두 비치되어 별도의 구매가 필요 없습니다. 안방의 특징은 양문형 미다지문을 설치하여 보다 더 안락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화장실은 레인 샤워기, 벽면 선반, 거울용 슬라이드 서랍장 등 군더더기 없이 깔끔합니다. 레인 샤워기로 인한 물튀김을 방지하고자 아쿠아 필름이 내장된 유리 칸막이를 설치하여 샤워 부스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일사소구 가자동에 있는 매물을 간략하게 만나보았는데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보다 더 좋은 매물과 보다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